오늘도 박쌤 보내주신 영상 같이 보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영상 클립의 척하트 인데요 하늘에 달리고 있고 여기 박쌤 서계세요 잘 안보이셔도 안보이시는데 서계시는데 제가 요 영상 외에 이전에 사실 여기에 방목인지 훈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운동장에 들어가는 과정을 봤으면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보통 방목지든 운동장이든 말들이 이제 모래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풀려져 본 장소에 대해서는 입구가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는 치고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면 내가 신났죠 좌우로 제가 틀면 어 지금 박쌤 이렇게 서계시는건 괜찮아요 그냥 어 공간 존중 만 받으시고 서계시는건 괜찮으신데 한의가 좀 그래도 피해 가죠 뭐 까지는 괜찮으신데 지금 보시면 으 손 짓을 하세요 이 손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손이 올라갔다는 것은 어 방목에서 갑자기 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같으면 지금 공간이 좀 생각보다 넓거든요 여기가 이 넓은 공간에서 어 설정리나 아니면 훈련이 탄탄하지 않는 말을 데리고 훈련을 하기에는 사람이 좀 많이 불리한 상황이에요 넓으니까 말은 사람보다 더 빠르고 힘도 좋고 하니까 이제 마음껏 뛰어 다닐 수 있는데 사람이 그걸 쫓아다니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넓다는 거죠 결국 사람이 먼저 지치고 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우위에 서는 거죠 원형에서 아무리 서열 정리를 탄탄하게 해놔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 사람이 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틀면 안에 계시지 마시고 아예 밖으로 빠져서 어 그냥 방목 된 상태로 원없이 좀 뛰게 만들어 주시고 모래 목욕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예 그 훈련과 방목을 조금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짧은 영상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한이와 박한남 샘과 기론 윤동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